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 저는 알차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협하는 질병 치매 국내 70만 명의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일찍 발견해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과 개선이 가능한 질병인데요 고양시에 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시내 113개 동네 의원에서도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연 1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검진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밀검사와 각종 치매 통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,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어르신들의 품이 있는 삶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고양시가 앞장서겠습니다